격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정진 가방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정진 가방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황병소 동지, 조영몬 동지, 오일정 동지, 김용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위원장 리희영 동지와 공장의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질 좋고 멋있는 가방을 안겨주고 싶으시어 늘 마음 쏘신 격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 년간 전국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방촌과 자크를 비롯한 가방제작용 자재생산공정들을 하나하나 꾸려주시었으며 그 능력이 갖추어진 데 맞게 매 도들에서 독립적인 학생 가방 생산공장을 잘 꾸리고 자재들을 보장받아 질 좋은 가방을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주고 강하게 내밀 때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그러나 함경북도 당위원회에서는 당에서 후대교육사업을 그토록 중시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곳으로 마련해주기 위하여 발기한 사업을 소홀히 하면서 가방 공장을 능력에 맞게 새로 건설할 때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중히 접수하지 않고 청진재생섬유공장 건물에 호술한 방들을 내어 가방 생산기지를 노졸하게 끌여넘으로써 지방의 가방 생산 실태를 요의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도당위원회가 제일 선차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적 문제를 놓치고 형식주의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당의 방침을 접수하고 집행하는 태도가 매우 틀려먹었다고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이약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는 혁명적 기품과 주인다운 일본세가 되먹지 않았다고 오막에 지적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방 공장을 건설할 당시 도당위원장 사업을 하였던 일꾼과 도들의 가방 공장 건설 사업을 올바로 장악지도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의 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엄중히 문책하고 조사할 때에 대한 지시를 주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의 견본실을 돌아보시면서 가방 생산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 가방 생산 수준이 높아지었다고 종업원들의 수준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가방의 색깔과 크기도 다양하고 연령 특성에 맞게 품들여 잘 만들고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가방의 멜빵에 전반적으로 해면을 좀 더 두텁게 놓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특히 어깨 부분에는 지금의 2배만큼 해면을 놓어 무거운 책가방을 메워도 아프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가방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추정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자재 생산을 맡은 중앙의 공장들에서 가방 천과 자크, 테이프를 비롯한 가방 부속 자재들을 국산화하고 높은 수준에서 생산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특히 재봉을 질적으로 깐지게 하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가방을 험하게 다루어도 실이 풀리거나 토져나 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가방 생산 원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민들레 학습장과 가방을 비롯한 학생용품들의 가격을 다시 잘 검토해 볼 때에 대한 지시를 주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국가적 부담이 커지더라도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가격에 대한 군중의 평가를 들어보고 바로 잡을 곳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정진 가방 공장을 건설한 지 1년 반이 되도록 아직까지 도안실도 꾸리지 않고 제품 집렬실도 노졸한 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도당위원회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심각히 비판하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도당위원회가 틀어지고 도들마다의 학생 가방 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였는데 몇 개 도의 가방 공장 건설 영역을 요해하여 보니 수준이 현저히 차이 난다고 자그마한 학생 가방 공장을 하나 꾸리는데 수준이 이렇듯 차이 나는 것은 결코 도들의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라 당정책을 접수하는 일꾼들의 사상 관점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이 공장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함경북도 당위원회 사업이 당정책 관철에서 심히 탈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에서 도당 사업을 검토하여 보고 바로 잡아줄 때에 대한 지시를 주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공업의 잠재력이 큰 함경북도가 1도 소야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활력있게 전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함경북도 당위원회가 결함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심히게 전개해 나아감으로써 도를 나라의 믿음직한 기간공업 지대로 튼튼히 꾸리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기대를 표명하시었습니다.